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을 낸 크래프톤이 IP 다변화로 장기 성장 기반을 쌓고 있습니다. 크래프톤은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 2426억원으로 안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. 아직까지 배틀그라운드 의존도가 높은 게 부담인데요. 크래프톤은 현재 미공개장을 합쳐 20개 넘는 파이프라인을 가동하며 IP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. 텍은 일본 게임 개발사 탱구게임옥스 개발인력 영입 등 국내외 투자 27선을 마무리했고 2025년 상반기엔 실사 크래프톤으로 무장한 인생 시뮬레이션 인조이로 신지의 아성에 도전합니다. 크래프톤은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IC를 계속 발굴해 장기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.